네 안녕하세요 조은미입니다 혼자 슬프게 이렇게 전화하면서 립싱크 땅을 잡는거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발라드니까 슬픈 연기도 하면서 반지도 들고 왔는데 이 반지 계속만 이렇게 잡고 잡고 잡으면서 연기하는거에요 헤어졌어요 이 반지 계속 멋있는 려 없이 찍으러 왔습니다 저 찍으러 왔어요? 조명 찍으러 가야해 아.. 반갑스럽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스타리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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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이 노래 데모 들었을 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멜로디도 예쁘고 근데 뭔가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둘이 부르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레아옥이랑 저 목소리 살짝 비슷한 부분 있어가지고 학교를 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모르는 아이를 보여서 제 보컨這 Blues 에이 스타리나잇 이슈뛰現在 LIKE 중국 팬들 이 노래 랴옥이 부르는 파트 들으면 되게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. 좋아요 바로. 령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령아 보니까 원테이크로 찍은 거니까 립싱크 되게 어렵더라. 파이팅! 예쁘게 나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중국어 진짜 많이 외웠어요. 그래서 사실 이게 대충 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거의 매일 연습했던 것 같아요. KRY 앨범 준비하면서도 이 한 곡을 이게 중국어 한국어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매일매일 연습했던 것 같아요. 한 곡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느 걸 좋아하실지 궁금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둘 다 괜찮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야 기다리는 시간이 긴데 그래도 촬영은 굉장히 빨리빨리 끝나는 편이라서 좋네요 하루 종일 스프 표정을 했습니다 예쁘게 나오겠죠? 스타린 나이트 정말 이 곡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미영이랑 저의 둘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화음 맞아요 이 조화 굉장히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우리 조미영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안녕 스타린 나이트 나이트